여야의 예산안 협상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면서 민주당이 오늘부터 예산안 통과와 관계없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를 가동합니다. 국민의힘은 합의 위반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금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이태원 국정조사 관련해서 여야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월요일 오전에는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본조사 일정과 증인을 채택하겠습니다. 여당이 많이 안 들어온다고 해서 야, 3당 당으로만 한다고 결정된 것은 아니다. 끝까지 안 들어오신 거면 할 수 없죠.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계산법 말고는 합의를 파기할 어떠한 상황 변화도 없습니다.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군불떼기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들으신 대로 우상호 특위위원장은 오늘부터 특위를 가동하겠다는 건데요. 이게 보면 사실 국정조사를 합의를 하면서 예산은 먼저 처리하겠다고 합의를 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합의는 깨지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개문발찰을 하면 합의가 깨지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죠. 민주당이 뭐 국회 절대 과반 의석을 갖고 있으니까 민주당이 하면 하는 겁니다, 국정조사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먼저 처리하고 국정조사를 뒤에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새 정부 들어와서 이제 첫 번째 시작하는 새 회계년도 내년이 되겠죠. 내년을 앞두고 예산을 먼저 처리를 해줘야 그 다음에 이제 새해에 어떻게 일을 할까 이게 결정이 될 텐데 그걸 안 해 주는 상태에서 국정조사 기간이 만료되니까 빨리 하겠다 이 얘기는 애초에 합의를 뒤엎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저희 당 입장에서는 이걸 받아들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보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면 어찌 됐든 개문발찰이든 그냥 시작을 하든 예산안 처리가 안 된 상황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합의는 파괴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보면 국민의힘이 이러려고 국정조사에 합의를 해 줬나 싶어요. 그러니까 방해하러 회방을 넣으려고 국정조사에 들어왔냐. 그러니까 많이 양보를 했죠. 당시는 국민의힘한테 국정조사. 12구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하기 싫은 겁니다. 잊어버리고 싶은 거고 잊히고 싶은 거고. 예산안을 원래는 12월 9일까지 처리를 하고 나서 하기로 했으면 그 합의에 준하게 그다음에 국회의장이 그 시간을 늘렸잖아요. 그러면 그 의장의 중재한을 받아야죠. 중재한에 대해서 받았으면 원래 지난 주말에 처리가 됐을 법도 한데 그거를 국민님이 안 받잖아요. 그래서 용산에 왔다 갔다 하면서 받을까요 말까요?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2구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유족들은 저렇게 사고죄에서 벌벌 떨면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이걸 정치권에 일면하면 되냐는 의미에서는 무슨 문서에 합의 파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국민의힘이 정말로 12구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국정조사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상호 위원장의 말로 하면 오늘 일정, 전체 회의를 열어서 일정이라든지 증인 채택이라든지 이런 거 살펴볼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국민의힘에 참여 없이 이 부분들이 결정돼도 되는 겁니까? 일단은 국민의힘에 이제 우상호 위원장이 욕을 했던 것 같아요. 들어와서 하자, 국정조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45일도 60일에서 45일을 줄였죠, 여야 간에. 그리고 나서 충분히 기간도 양보를 했고 기다려줬는데 지금 45일 국정조사 기간 중에 21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24일이 지나버렸거든요. 그러면 정말 물리적으로 구조사를 제대로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국민의힘이 시간 끌기를 하다 보니 우리끼리라도 하겠다, 들어와라.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안 들어오겠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예산안을 골모로 해서 12기 유퇴차 참사에 대해서 우리는 안 하고 싶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쯤 되면 국민들이 저러게 158명 유가족들이 울고 있는데 정치권이 그들이 있을 수는 없다. 그런 결정에서 아마 오늘부터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사실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이 이제 떠난 것은 이상민 횡안위 장관의 해임 권위안 때문에 떠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쨌든 해임 권위안은 처리가 된 거고 이 상황에서 대통령, 해임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특위 위원들이 이제는 돌아와도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예산안이 먼저가고 계속 제가 강조를 합니다. 서영주 부대변인께서 예산안을 볼모로 159명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마음을 돌보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논리가 참 일방적입니다. 어떻게 예산안이 볼모입니까? 예산안과 이 국정조사 둘 다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애초에 우리가 합의를 한 것은 말씀드렸지만 새 정부 첫 회계 년도를 대비하기 위한 예산안은 빨리 처리를 하고 법정 기한 내에 합의를 하고 그다음에 국정조사하기로 합의를 미리 했고 그 이유는 그만큼 예산안이 중요하기 때문이었고 또 국정조사 또한 중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 중재안을 따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정치적 책임은 국민의힘이 져야 된다는 얘기는 의장의 중재안이 대단히 절대적이라는 그런 의미로 들려요. 의장 중재안이 절대적일 수는 없죠. 의장이 중재를 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그 내용이 정부 여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면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누구 한 쪽에 어떤 국민의힘 쪽에 어떤 정치적 책임을 묻기보다는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정치 상황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제가 방금 이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법인세 인하 부분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장이 1%의 인하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그게 이제 좀 부족하다는 입장이신 거죠? 그렇죠. 법인세 인하하겠다는 얘기가 어떤 재벌 회사의 어떤 이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을 줄여주겠다는 거기보다는 투자, 외국으로부터의 투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뭔가 유인을 주자, 뭔가 투자할 만한 이유를 만들어주자는 건데 1%포인트 인하 가지고는 굉장히 그 효과가 미약할 것이다. 저희는 3%포인트 내리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에 준하는 정도로 해야 한다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간과되고 있는 것이 새로 신설된 행정안정부의 경찰국 예산 그리고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이 예산에 대해서 정식으로 항목으로 설정을 해 주지 않고 민주당에서는 예비비로 그 예산을 처리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식 정보 조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사이기 때문에 이 또한 발표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부분이 쟁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법인세 부분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제 여야 원내대표들 얘기에서도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됐던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국민의힘 이야기에는 3%는 민주당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치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3%포인트 부분을 이게 왜 지금 필요한가,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세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3%포인트면 이게 103개 초대기업이면 이게 세수가 상당합니다. 몇조 원에 달하는데 굳이 재벌 기업들에게 왜 세금을 깎아주지? 다른 데 좀 다른 분들을 깎아주거나 다른 데 복지 예산을 좀 늘리지? 이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법인세 인허 부분들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IMF도 2015년도에 법인세와 투자 효과에 대해서 낙수 효과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효과가 없다라고 보고서도 있었고 그다음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법인세 인허를 통해서 낙수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보면 이게 경기 진정하고 큰 상관성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경제학 원론에나 그렇게 나오는 부분이지 지금 법인세 3%를 볼모로 해서 나머지 한 99% 정부에서 가져온 예산 자체를 합의를 못 이루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법인세 3%가 그렇게 거집을 하죠? 저는 이상하게 용산에 계시는 윤석열 대통령이 3%포인트 절대 고수해라 이거거든요. 이거는 협상이 아니라 통보입니다. 아니면 차라리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로 여야 대표를 불러서 얘기를 좀 하든지 초창기에 제가 정책 운영을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이해를 구하든지 이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법인세 3%로 전체 예산을 볼모로 잡을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이 있고요. 통상 보면 이 국민들께서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 정부 자체가 99%, 전체 100의 예산 중에 99%의 예산을 짜서 옵니다.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게 1% 내외입니다. 감액 기준이 0.7%, 0.8%예요. 그러면 이 정도 양보를 못 하면서 여당이 모든 걸 다 100%를 해달라. 저는 이게 누가 합의를 안 해줬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좀 생각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인하 부분은 새 정부의 핵심 정책 과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법인세를 낮춰주면 마치 초부자들에 대해서 감세해 주는 것처럼 처음에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얘기가 살짝 좀 바뀌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법인세 내리면 대기업의 주주들, 주주들의 배당을 할 때 이득이 더 많이 된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재벌들 상장돼 있는 주식의 소유 분포를 보면 소액 주주가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법인세를 내려주면 소액 주주한테 더 혜택이 가고 외국인한테 더 많이 가겠죠. 말씀하신 초부자들, 재벌들한테 그렇게 많이 가는 게 아니다. 결국은 국민들에게 더 도움이 된다, 국민연금에도 많이 가고요. 그런 게 있고요. 낙수효과 말씀하시는데 외국의 사례의 어떤 일부분만 들어서 법인세 인하 효과에 대해서 폄훼하는 것은 대단히 논리적이지 않다. 법인세 인하로 인해서 투자가 늘고 경제가 활성화했다는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3월 초로 예상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아까 저희 기사를 통해서 보면 기존에 이제 7대3 비율이었던 것을 이제는 이제 100%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빼고 당원 투표로 100%로만 대표를 정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바꾸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우선 당원의 규모와 당원 분포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당이 애초에 민심을 반영한 그 여론조사를 포함한 전당대회 룰을 만든 것이, 그래서 실시한 것이 2004년 전당대회였는데요. 그 당시와 비교해 보면 책임당원, 즉 투표권을 가진 당비를 내는 당원의 수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작년이죠. 이준석 전 대표가 당선이 된, 선출된 21년 6월에 저희 당의 책임당원 숫자는 28만 명이었는데요. 지금은 79만 명이 넘어서 80만이라고 봐도 됩니다. 전당대회 때까지는 점점 늘어서 거의 100만에 육박할 텐데요. 100만 정도의 당원의 의사 표시에 별도로 민심이라는 어떤 다른 요소를 다시 추가할 이유가 있느냐. 그리고 당원 분포도 연령별로 볼 때, 예를 들어서 지금 20대, 30대, 40대가 3분의 1이 넘습니다. 전체 인구 구성과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원만의 의사로도 충분히 민심을 반영한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여야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경색 국면을 버리고 있는, 경색 국면을 보이고 있는 이런 치열한 상황에서 다른 여론조사도 아니고 당대표를 뽑는 여론조사에 있어서만큼은 상당히 우려되는 정파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될 때는 당대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결정 과정과 결정의 결과가 대단히 좀 미심쩍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우려를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당원 구성과 규모가 크게 바뀐 상황에서 당원 100%로 룰을 바꾸겠다는 결심을 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당원, 권리당원 수가 80만 명에 육박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여론조사 표본 숫자를 보면 몇천 명, 많게는 1만 명 정도 하기 때문에 이 숫자를 비교해 보더라도 30%라는 여론조사의 수는 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렇죠, 여론조사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오차를 포함한 통계적인 수치입니다. 어떤 누가 직접 투표를 해서 나온 어떤 결과치가 아니고 그것을 단순히 비율대로 그냥 곱해서 그래서 합산을 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결정을 한 나라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제도의 미비로 인해서 편하니까 여론조사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합산을 하는 방식을 했는데 이번에 이런 상황이라면 이 여론조사를 어떤 정당의 의사결정, 후보를 뽑거나 공직선거 후보자를 뽑거나 하는 과정이 있어서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합리적인 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도 이제 일각에서는 일부 후보를 좀 배제하려는 그런 움직임이다. 그것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된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게 상식적이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준비를 보면 룰을 100%로 바꾼다. 그건 누구 하나를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누구를 지지하기 싫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좀 불편해하는 사람은 전당대회 나와서 대표로 뽑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자라는 룰을 바꾸는 개장 작업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 충분한 함정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저는 국민의힘이 그렇게 하는 건 이제 그 당의 일이기 때문에 뭐 제가 가하게 비판할 건 없지만 정당 정치 입장에서는 굉장히 창피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정당 정치라는 게 이게 보면 국민의힘이 우리도 그렇지만 한 20년 전으로 후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살짜리 꼬마를 잘 키워서 지금 한 20살짜리 청년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정당 정치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당원 100%로 했던 거를 국민의 민심을 넣어서 거기 오픈 프라이머리를 넣어서 당신과 민심을 넣어서 같이 복합을 해서 좀 건실한 정당 민주주의를 성장시켜왔던 게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정당 정치의 발전이었다면 이거를 어떤 한 특정인의 어떤 대표가 되는 걸 막고 아니면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좀 불편한 사람을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당원 100%를 한다. 그런 조금 저는 정당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다. 저는 그 정도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영주 대변인 말씀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저희 당의 어떤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에서의 민심 반영 비율 되게 낮았어요. 이제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언어 도단이고 오픈 프라임 말씀하셨는데요. 미국 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당원이 아닌 사람도 가서 자유롭게 투표한다는 얘기인데 미국의 경우는 한쪽 당에 투표를 한 경우. 예를 들어서 공화당에 투표를 했다. 그럼 조금 이따가 민주당 투표는 못하게 돼 있는 주가 훨씬 많습니다. 거의 그 양쪽 다 투표를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여론조사 몇 1만 명, 1만 명 정도 넘고 수만 명 수준 아무리 많아도 그런 사람들을 표본을 가지고 그냥 의사를 묻고 누군지도 모른 상태에서 그런 식의 어떤 통계치를 단순히 비율대로 곱해서 합산하는 이런 약간 비과학적인 방법을 쓰는 나라는 없다. 이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하나 그러면 여쭤볼게요. 그동안 국민의힘과 한나라당, 새누리당 했던 그쪽 말하는 보수 정당의 당대표들은 그러면 잘못 뽑힌 겁니까?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당원 100%로 안 뽑힌 당대표들은 다 잘못 뽑힌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당원 구성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민과 당원이 이래 섞어가면서 정당 정치가 발전해왔다는 겁니다. 저는 말하는 건 당원 100%는 다 세요. 그거는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정당 정치의 입장에서 부끄러운 일을 하는 건 논평이시고요. 그다음에 국민들이 들어와서 7대3 역선택 얘기를 하시는데 7대3 하시고 역선택하시면 되잖아요. 그것도 되는데 당원 100%로 해서 지금 모 후보 하나가 민심의 어떤 여론조사가 월등히 높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당원 100%다? 저는 그래서 이 정당 정치가 제대로 돌아갈지. 그러면 나중에 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불편한 사람 안 뽑아서 새로운 대표가 돼요. 그러면 또 바꿀 겁니다. 다음 당대표에서 보수 혁신을 통해서. 그때는 6대4가 될 수도 있고 7대3가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민혈 당원 의사에 끌려다니는 당이 어느 당인데 자꾸 그런 말씀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이렇게 이야기가 좀 나뉘긴 하는데요. 사실 이 당대표 선거는 당원에게 맡겨야 하는다는 주장에 민심 배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당내에서 비윤계, 비윤석열계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다가오는 전당대회를, 우리 당의 정당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으려고 합니다. 당의 진로는 당원들이 결정해야 합니다. 정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듯이, 당의 권력은 당원으로부터 나옵니다.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차기 총선의 공천을 대통령과 윤회관들이 100% 독점을 해야 되겠다. 제가 대표가 되면 총선 승리는 정말 자신 있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룰까지 바꿔서 윤회관 대표를 만들면 지금 대통령한테 충성하는 사람들의 공천을 보장할지는 몰라도 우리 당 전체의 총선 승리는 안 된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야기했던 한 사람이 바로 유승민 의원인데요, 유승민 전 의원인데요. 보면 유승민 전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친윤계의 대표, 그러니까 윤석열 대표와 친한 사람이 당대표가 되면 총선에서 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지역구가 253개입니다. 253개 지역구가 그렇게 일률적으로 뭔가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이 얘기죠. 당원들만 가지고 뭔가 의사결정을 할 때는 전체 국민의 뜻이 반영되지 않으니까 위험하다 이 얘기인데 유승민 대표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당원이 80만이 됐고 이제 100만이 육박하는데 그러면 당원들의 판단의 수준을 너무 평행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친윤이라고 하는 분들이 뭔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지시를 내리면 당원들이 일사본란하게 다 움직이는 그런 구조냐. 100만을 갖고 온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구조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따라서 이런 주장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 당원에게 선택받지 못하는 사람이 뭐 룰을 바꿔서 선택을 받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그것은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유승민 대표도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본인이 이제 대표가 되면 총선 승리는 정말 자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총선 승리의 상대는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봤을 때 유승민 전 의원이 대표가 되면 총선이 좀 어려워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십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승민 대표, 그다음에 전 이준석 대표 두 분이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윤 핵관을 지적하는 거는 정당 정체를 봤을 때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인들의 공천에 줄 세워서 하면 감동이 없죠. 그러면 이 총선이라는 게 당원으로만 본인들 말대로 치룹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민과 당원을 섞어서 대표를 뽑아야만 그게 국민들의 미심을 어느 정도 반영한 대표를, 신뢰를 넣을 수 있는 대표를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승민 대표는 물론 이제 본인이. 전 대표 말씀해 주시죠. 유승민 전 대표.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진짜 뭐 이렇게 이제 추사표를 던지는 거죠. 내가 자신 있다. 총선에 내 앞장서서 다 가져올 수 있다라는 이제 주장인데 민주당 입장에서 제가 보기로는 윤핵관 중심이 된 대표보다는 유승민 전 대표가 당대표가 되면 조금 더 버거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민심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된 대표가 있기 때문에 좀 버겁지 않을까 하고 윤핵관 중심으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신기를 보좌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공천히 자기들끼리 나눠먹다 보면 국민들 어떻습니까? 똑똑하세요. 다 알아요. 아, 정말 매력없다 하고 국민의힘에 표를 주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저희도 유승민 전 대표가 되는 것들이 굉장히 부담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Мы 볼 each local expression have C hop Ganz. 그리고 나아 기간 자기들끼리 나눠 저격당 자기들끼리 나눠서 예방 describe various situations이란 또 말이죠. 문제없이 자신의 따로 나르실은 부모의로 대답할 압력해 주행하는 건 제한 Man dan Ella